안녕 얘들아. 1분 안에 설명할게 잘 들어봐. 네. 이번에 패시뮬레이터 X의 새로 나온 해커 폐쇄 가치는 얼마일까 궁금하지 않니? 궁금해요. 폐쇄 가치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 가치표가 다를 수 있어. 꼭 이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길 바래. 네 참고할게요. 헥솔노트 1반 650만 다이아 골든 2천만 다이아 레인보우 6천만 다이아 다크메터 1억 8천만 다이아 404 데몬 1반 8천 3백만 다이아 골든 2억 5천만 다이아 레인보우 7억 5천만 다이아 다크메터 35억 다이아 글리치 이모투스 1만 1,100만 다이아 골든 3,300만 다이아 레인보우 1억 다이아 다크메터 3억 다이아 휴즈 산타패 1반 1천억 다이아 골든 1,250억 다이아 레인보우 1,500억 다이아 800로 벅스로 2% 확률로만 뽑을 수 있는 초고들만 뽑는다는 신상패 휴즈 포레스트 와이버는 1,550억 다이아야 마지막으로 휴즈 해커패은 무려 5천억 다이아야 그럼 모두 꼭 휴즈 해커패 얻길 바래